으 뭐 질 거 없는데 뭐 찍는 거야 뭐 있나 아 1년에 12분에 5 모레 에 내일모레 내일모레 이리와 또 가지마라 택시 온다 열심히 살아 김영기야 김영기 아니냐 변호사님 파이팅 어 맛 진짜 잘해 예 우리 정봉주 전 정봉주 전 유형께서 진행하시는 TBS TV 품격시대 프랜차이즈 주제로 해서 방송 잘 했습니다 정봉주 형께서 편안하게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딱딱하지 않게 그래서 재밌게 잘 했습니다 선물들 지금 동생 굉장히 굉장히 귀엽네 이 이거 실례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난 원래 2세대가 아닌가? 2초 됐는데 이거 아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스트레스 요즘 무대포 정신이 없어 아 스트레스 무대포 정신